버스에다 붙여놓은 거야 경제우는 태산자 성 sabem 결국 예상적 진심을 합니다 경제우는 태산자 성돼있는 느낌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글씨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뭐 만들어서 붙이고 그러네요 눈물이 하죠 눈물이 하죠 눈물이 하죠 눈물이 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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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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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내 간문 줄 알고 이것 좀 받아주세요 안된다 카메라도 있고 못 들어간다 카메라도 있고 못 들어간다 이거 이거 결국에 절겠다 아니 나는 어떻게 가냐고 지금 나는 야 쪽팔리다 대한민국 쪽팔리다 국가를 알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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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비시라 야 야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위험해 카메라 들어간다 전기 어떤 요 이 시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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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쪽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저 안쪽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도 끌려 들어온 사람도 꽤 있어요 끌려 들어갔어요? 네 경찰이 말이야 이 시발놈아! 이 시발놈아! 이 시발놈아! 이 시발놈아! 이 시발놈아! 이 시발놈아! 네! 그림 좋아요! 다음 주에 이내라 합시다! 이 시발놈아! 이내놈아! 시민 여러분! 이 시발놈아! 인도가 없다고! 우리가 종료된 거! 이 시발놈아! 그 시발놈아! 우라경 Cannot! 제면 아까 명칭이 당신의 시발놈아! ~~ī Dont be nhà, 마세 ~~~ ~~~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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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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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신 거죠? 명령 다 하고 오늘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완전히 토끼머리 식음이 다 들렀어야 했는데 여기 다 경찰이에요 이걸 어떻게 집에 가라고 지금 다 경찰이에요 그러고 나서 뭘 가라고 그래 막으면은 화해하라 막으면은 화해하라 막으면은 화해하라 지금 여기 다 막았잖아요 막고서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막고서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막고서 어떻게 나가봐 vai요하라 박근혜야, 박근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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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박근혜야! 박근혜! 박근혜야! 박근혜야!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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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마 미지마 시바마 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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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마 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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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밀만한데! 밀만! 얘들 다 갖춰! 얘들 다 갖춰! 밀지마! 자유롭게 해서라도 안돼, 이 개새끼야! 밀지마! 밀지마, 이 씨발 놈들아! 솔직히 얘들아 웃기죠! 밀지마! 조직에 내 내디를 어떻게 된 거야? 밀지마! 밀지마! 밀지마세요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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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막고 여기는 왜 그렇게 불안한 소리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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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폭력 순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돌려먹고 있는데 시민이 이깁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SNS 많이 올려줘요 박근혜는 하야하라 비켜요 사람들 다치잖아요 하야하라 이건 무슨 앞뒤로 막아놓고서 어디로 가라는거야 어디로 아니 여기는 왜 막아 사람들 그러면 인도로 가게 한다면 인도로 가게 하지 또 여기는 막고 또 어쩌라는거야 인도로 가라 그랬나고서 여기에 뭐고 또 여기로 가라는거야 국민은 개 대질하는 건으로 가는데 우리 어른들이야 못하겠습니까 경찰은 범죄자를 잡으세요 오늘 이렇게 물을 안으라도 왜 소리야 시민들을 몰아 세웁니까 의미는 그 사람이 얇은다 범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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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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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이 장면 나쁜 거 몰라요. 알잖아요. 알면 거 왜 그래요. 알면 거. 낭지의 눈을 위에 무릎 박고 나오는 거 알겠는데 이건 심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여기서 떨어뜨리고 어떻게 여기서 이런 억 좋은 장소에서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낭진들을 잡아가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like you or wanna be more than to be more than to be more than to be more than a girl. 그만 하시라구요. 그만 하시라구요. 그만 하시라구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한 거야. 사람이 그만하시겠다고. 앞뒤로 그냥. 야 사람이.. 제발 그만해요. 앞뒤로 그냥. 인도를. 인도가 있어. 인도가 어딨어요. 사람이 와봐. 인도가 낡아났으면 어떻게 하냐고. 구멍은 주방이라서 눌문가는거에요. 이거 앞뒤로 뭐해요 지금! 내 트위치 만들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냥 타요 연애를 좀 갑시다! 집에 갑시다! 가세요 조심했어 미안해 아저씨도 미안해 não 잡아 monsters temper해 콧 czego 인생 설명 adel 인생 모 ó 가야하라, 박근혜는 가야하라 박근혜는 가야하라 박근혜는 가야하라 박근혜는 가야하라 발걸음가 없는 거 안 보세요 발걸음가 없는 거 안 보세요 살려 주세요 생존권을 막 달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중의 친빡이한테 이렇게 이돌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민중의 친빡이한테 이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지옥편에 서서 박근혜을 놀아보지 않고 왜 저들이 우리를 놀아보고 있는 거야고요? 박근혜 지키려고 아주 박근혜 잘 지키십니다. 박근혜 지키라고 박근혜 잘 지키십니다. 박근혜 잘 지키십니다. 박근혜 잘 지키십니다. 이제 둘이 갑시다. 야 어디를 가요. 앞으로 와. 박근혜 잘 지키십니다. 이러면 안하면 통해 갈게 이릴라 이게 좀 봐주세요 지금 가릅니다 자 여기만 그냥 걷혀야 돼 나야 내가 안 가실 겁니까 그렇죠 나가네 나가네 나 여기만 더 걷고 나 여기만 더 걷고 나 여기만 더 걷고 나 여기만 더 걷고 나 이따가 놔둬라 놔둬라 박세대는 하얘은 이 작지만 작세 박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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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궁들 내 시민들 하야라 학교 내내 하야하라 학교 내내 하야하라 박보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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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인감대 불어줘요! 불어줘! 불을 열고! 안혜인감대 불어달라고! 야 지금 열연는데 국회가 회사는 게 뭐야? 안혜인감대 불어줘요 안혜인감대 불어주고 얘기하셔서 richtige!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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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중에 경찰이 또 체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와중에? 어머나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사회 중대 하나 둘 셋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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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이감이 여기 자 여기 잠깐 길 좀 길어봐요 최저실에 공부각시가 되지 마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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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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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때 살았던 환경 그때 살았던 시대 배경 강요하지 마시고 지금은 21세기고 그때는 20세기였지 대지나라! 우리 왜 이러지? 헤지마라! 헤지마라! 상황이 안 돼요. 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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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러지? 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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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 졌다고 여기서? 용도 따라가잖아, 용도 따라! 당신들도 고생 아니고 바퀴대 때문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모두가 엄청나게 문어 배는 중인데 엉덩이에 다가오고 여기 있는 전산을 끌어오는 서구 관계에 다가오는 이미 다가오고 관계에 다가오고 관계가 언어진 서구 대지나라 인도를 왜 막는지 설명해주세요 인도를 왜 막는지 설명해주세요 인도를 왜 막는지 설명해주세요 설명을 해주면 더 건강합니다 저희가